네, 지금 PPT로 만든 것까지고 PPT에서 직접 동영상 녹화를 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만든 상태이고 이것을 PPT로 녹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우스 가는 것을 잘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 PPT입니다.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쇼 녹화를 누르시면 다른 데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네요. 아이고 참 까다로워하라. 네, 중요한 것은 메모를 눌러놓게 되면 여기에 내가 문구를 보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잠깐 나갔다가 나갔다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 화면이 하나, 둘, 셋. 지금 세 종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다 여기다 놓게 되고 여기는 슬라이드 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무슨 글씨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 내용을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입력해 놓으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과니 좀 후에 보여지겠습니다. 여기에 쓰는 글씨가 따로 보여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녹화를 하려면 슬라이드 쇼 녹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녹화할 수 있는 버튼이 열려지게 되고 이 모든 기능이 작동됩니다. 자, 그러면은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ppt로 강의하는 가운데에서 ppt 영상을 ppt 파일을 열어서 영상을 만드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직접 녹화를 하는 일을 오늘 해봅니다. 얼마 전에는 ppt로 만든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동영상을 만들었더니 거기에는 내용, 설명 어떤 것도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다른 동영상을 하게 되면 그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는 녹화가 되지만은 녹음이 같이 녹화되지만은 ppt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녹화가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지금 현재 이거는 녹화가 되는 겁니다. 녹화가 되는데 내가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쓰지 않고 이것은 바로 화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따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ppt를 동영상으로 녹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화면이 커지는 이 그림 하나가 보이죠? 이것이 녹화 시작하기 첫 화면에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인거 하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궤하는 것에 쫓아 따라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0편 1편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직접 녹화를 하는 것에는 PPT를 통하여서 직접 녹화를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원고가 지금 여기에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아까번에 밑에 찬 세 번째 칸에 기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여기에 메모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직접 녹화를 하는 것에도 상당히 PPT는 조금 더 손생함이 없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한 것은 아마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PPT로만 하게 되면 난 이건 지금 이 웹캠이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비디오가 닫혀버렸거든요. 닫혀 있듯이 이것도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열려지어야 여기에 사진이 내 얼굴이 나오면서 작업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그것을 한번 같이 해가지고 뒤에 달아붙여 드릴까요? 그러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PPT로 만든 것 가지고 직접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좀 전에는 오른쪽 아랫부분에 내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얼굴이 나오면서 직접 녹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전에 한 것은 이 웹캠이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카메라 작동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다만 오디오 녹음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PPT 파워포인트로서 작업한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동영상 만들어 봤고 이제는 동영상 만들 때 여기에 영상이 영상에 사운드가 있는 것은 그대로 같이 녹화가 됐어요. 그리고 사운드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업을 한 것 지난 시간에 작업한 것은 음성은 안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뜯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동영상 만들 것 뿐이에요. 그리고 GIF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화면처럼 이 화면처럼 화면에 빨간 것이 이것이 뭐냐면 누르게 되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고 중지 여기에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여기에 누르게 되면 일시중지가 되고 중지되고 여기에 다시 그런데 녹화가 다 끝나면 가운데 이것을 누르게 되면 녹화가 끝납니다.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고 지금 빨간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녹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그 께를 내는데 따라가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의 께를 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수작을 부리자고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옹기적이 모여서 뭐 작당하는 거기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어떤 중상 모략하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 아니면 세상 율법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예수님 이역에 신의가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들 정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거 정말 복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 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사는 다 형통하도록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악인의 처벌을 받는 그 순간에 감당하기 힘든 것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유로운 척 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서 함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된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